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이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아우디 뉴 A6 3호 TDI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52,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경정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상태 좋아 보이고요, 범퍼 볼게요. 범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마쳤습니다. 5.13mm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현재 문코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마쳤고요. 7.13mm로 9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트렁크 내부도 아주 넓고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볼게요. 도어 쪽 쭉 보시면 역시나 컨디션 좋고요. 사이드미러도 괜찮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깨끗하네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길기판 주행거리 5만 2,01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살펴볼게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네요. 앞쪽으로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요. 표준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오토 스탑 이용 가능하고요.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고, 내려오면서 보시면 전자식 바퀴 오토 홀드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컨디션 보시면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넉넉합니다. 이어서 컨디션 하나씩 살펴보시면 시각 잭 사용 가능하고요. 시트 볼게요.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활거리 겸 수납 공간 컵 폴더 이용 가능하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커버 역중으로 컨디션 살펴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수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미션이라 엔진 보겠습니다.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아우디 뉴 A6 3호 TDI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